안녕하세요. 2024년 6월 12일 수요일 배성재의 테네오신유럽은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뉴진스의 버블검 드렸고요.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지진 또 나면 어떻게? 흔들림 멈추면 밖으로 대피였습니다. 오늘 오전 전북 부안군에서 4.8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오늘 뭐 하루종일 뉴스도 많이 나오고 커뮤니티도 올라오고 SNS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어떻게 느끼시거나 겪으신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괜찮으신가요? 지진 발생한 그 부근 모든 사람들이 진동이나 흔들림을 느끼고 그릇이랑 창문 깨진 곳도 많다고 하고요. 건물에 금이 간 곳도 있습니다. 의자가 덜덜 떨리더라고요. 라고 하신 분 있고 뭔가 느꼈는데 바로 재난문자 왔다라고 하신 분 있고 자다가 놀람이라고 하신 분 있고 저 형 뱃살도 진동했다라고 하신 분 차단해드리고 아무튼 저는 어제 조금 힘든 하루였어가지고 오늘 오전 내내 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어나서 딱 보니까 얼마 전에 좀 지진이 왔었던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지진 연구가들이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규모 7.0의 강진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예전에 2016년에 경주에서 큰 지진이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가 이제 5.8 규모였고 7.0이면 엄청 강한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안전수칙을 이제 좀 알아놔야 돼요. 지진이 발생하면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몸을 좀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랑 가스를 차단하고 엘리베이터 말고 계단을 이용해서 건물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있을 때는 속도를 줄이고 도로 오른쪽에다가 차를 세우고 키를 꽂아두고 대피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게 당황하면 이런 안전수칙 방송에서 들었던 건 다 생각 안 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반복 속도를 해가지고 머릿속에 몇 개만 좀 넣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타도 되나요? 라고 하신 분. 자 꼭 그죠? 지지니 갤러리 접속해야 되는 게 안전수칙 행동수칙 아닌가요? 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오늘은 요즘 핫한 예능인 지혜은 씨랑 킹받는 사람들을 복제해서 연기하고 같이 공감도 해드리는 코너 야 너 아웃 할 거고요. 내 인생에서 아웃시키고 싶은 사람들 고발해 주시면 킹받는 연기로 지혜은 씨가 살려드릴 겁니다.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그리고 베텐 홈페이지 수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베텐 직접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 땡카오티비 땡튜브 에라우 채널 그리고 초록창 치즈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채팅 참여도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4424님 고이 담임입니다. 오늘 저희 반 학생이 학교 오는 게 싫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학교 가기 싫거든요. 학생은 잘 타일러서 상담 선생님께 보냈는데 저는 올 곳이 베템밖에 없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잘못된 선생님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무튼 학교 가기 싫은 건 학생들이나 선생님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좀 더 싫지 않을까. 아닌가. 선생님들 입장은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교감한테 맞자라고 하신 분 있고요. 요즘 그런 거 없습니다. 9624님. 베디에게 곤약을 추천합니다. 곤약으로 냉면, 콩국수, 파스타, 우동, 라면, 라볶이가 다 가능해요. 곤약이 진짜 최강 식재료인데 꼭 드셔보세요. 저는 곤약이라는 거 자체가 무슨 다이어트식으로 처음 나왔을 때부터 먹었어요. 그게 90년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기적의 음식처럼 보이긴 했었거든요. 근데 또 먹다 보면은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걸 먹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진짜 곤약은 확실히 좋은 식재료인 것 같긴 합니다. 2942님. 어머니 생신에 급한 이유로 야근을 했어요. 맛있는 저녁 식사를 대접하려고 했는데 죄송했네요. 들어가는 길에 큰 케이크를 하나 사들고 갔어요. 슬픈 게 어머니, 아버지는 꼭 다 이런 거 대충 이해를 해주시죠. 그럴 수 있는 거다. 아무튼 꼭 해드리고 싶은 게 많으실 텐데 꼭 생신 때가 아니더라도 타이밍 언제든지 상관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받은 게 많잖아요. 안요셉님. 유로 2024의 우승팀 예상 어디일까요? 저는 독일 아니면 잉글랜드라고 했습니다. 3대장을 많이 꼽죠. 잉글랜드, 프랑스, 독일. 독일은 또 개최국이니까. 피파랭킹은 지금 16위 정도긴 한데 잉글랜드랑 프랑스 이쪽을 많이 꼽습니다. 잉글랜드가 유로를 드는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죠. 프랑스는 당대 최강 팀이기도 하고. 저는 왠지... 아닙니다. 말 안 할래요. 8278님. 오늘은 방탄소년단 월드와이드 핸섬 지니 548일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하는 날입니다. 축하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정유수님. 곤략 발음이 곤약 아닌가요? 배아나님 알려주세요. 둘 다 될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각을 안 해봤네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야 너 아웃 코너와 함께할 뿐입니다. 배텐에 이어서 런닝맨 고정자리까지 노리고 있는 런닝맨의 임대멤버 연기천재 지혜은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혜은입니다. 예. 런닝맨에 또 나간다고 예고가 떴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떴군요. 예고 나온 줄 몰랐죠. 그래가지고 런닝맨 또 나가더라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까. 네. 이번주에 나가니까 또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뭔가 찰떡이에요. 또 기대됩니다. 그리고 심야괴담의 시즌4도 MC로 새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네. 아니 근데 무서운 건 질색한다면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촬영을 했는데 제가 제 거에 놀라요. 또 분위기가 음산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공포물 스토리를 읽고 그러면 괜히 더 무섭거든요. 네. 또 이제 연습을 해가요. 그 사연 읽는데 연습을 하는데 연습 읽는데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대본이나 뭐 이런 스토리를 미리 받아가지고 살리려고 하다보면. 네. 할려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랬는데. 이렇게 막 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대낮에 집 앞 공원 가가지고 돌면서 연습을 했어요. 권할 때. 화날 때. 아니 근데 그거 찍고 가면 집에서 밤에 무서울 것 같은데. 무섭더라. 무섭거든요. 네. 근데 뭐 어떡해요. 자야죠. 그쵸. 하지만 출연료 입금되면. 그쵸? 그쵸. 그쵸. 그거만큼 또 밝은 게 없죠. 그쵸. 39. 자. 지은의 선택은? 너무 다 좋으신데. 유재석 선배님. 왜냐하면 유재석 선배님만 저한테 이렇게 따로 문자도 주시고. 잘했다고 격려도 해주시고. 네네네.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정도예요. 국민 MC신데. 저 같은 신인한테 이렇게 문자도 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역시 은우님. 네. 신동연 오열이라고 하신 분이고. 김구라 오열이라고 하신 분인데. 왠지 심야검에 김구라 수빈님은 문자를 안 보내셨을 것 같고. 네. 한 번. 그렇군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배송제 문자 받은 적이 있나요? 라고 하신 분이. 와. 어떻게 문자 한 통은 안 주세요? 제가 한 통은 안 보냈나요? 네. 진짜 정없으시다. 배송제 아웃! 어? 하나도 없나? 와. 진짜 너무 하시다. 아. 그렇군요. 그래도 이렇게 식구가 됐는데. 문자 한 통도 안. 심지어 유재석 선배님은 딱 한 첫. 딱 첫 촬영에 저한테 이렇게 문자도 주시고. 잘했다고 격려도 해주시는데. 제가 스스로 국민 MC라는 생각 자체도 하지도 않고. 그렇죠? 제가 무슨 MC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제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인데. 아. 진짜. 유누님은 몇 줄 보내셨냐고. 배송제는 그거보다 더 길게 보내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아. 그쵸. 음. 그쵸. 이렇게 함께한 그래도 시간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진짜로. 네. 국민 코끼리라고 하신 분이 있고. 국민 캐스터. 국민 비만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국민 비만. 배송제는 메시지 남보내고 눈욕만 잔뜩 했다. 아. 네. 그쵸. 눈욕만 하시고. 장모님은 더 싫다라고 하신 분이. 알겠습니다. 아. 반성하게 되네요. 네. 반성하셔야 돼요. 국민 MC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와. 자. 9000번 쓰시는 분. 지은님 요즘 예능에서 활약하는 기세를 보면 올해 예능상 큰 거 하나 꼭 탈 것 같거든요. 상 타면 수상소감 때 배튼 언급할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탔으면 좋겠는데요. 왠지 어디서 탈 것 같은데. 진짜 이기세면. 탔으면 좋겠다. 네. 뭐 안 타도. 그래도 행복해요. 이렇게 불러주시고. 그래요. 하겠냐라고 하신 분이 있고. 언급하겠냐라고 하신 분이 있고. 배텐으로 받으면 배텐 언급하죠. 배텐으로 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요. 우텐시살님. 예은님 마피아 게임 잘 봤습니다. 혹시 또 아영씨처럼 배텐에 같이 나올 친구 없나요? 다음 마피아도 기대합니다. 친구. 친구야 많죠. 가이도 있고 수지언니도 있고. 어. 그러니까. 그 정도. 예은씨가 너무 못해가지고 마피아 게임을. 왜요? 제가요? 왜 눈욕해요? 제가요? 네.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솔직히 그 주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주차장 주차. 주차가 뭐가 어려워요? 어렵죠. 갑자기 그거 어떻게 오늘 주차. 주차는 스토리. 배우라면 주차 스토리 정도로 만들 수 있어야죠. 너무 1차원적으로 넉살이 운전했다 그러니까. 운전을 직접 하셨어요? 그래서 주차는 그것도 못 꺼냈고. 주차 솔직히 어렵잖아요. 안 그래요? 뭐 솔직히 어렵잖아요. 뭐 어려워요? 아니 우리 갑자기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차. 이렇게 얘기하기. 그리고 제가 그때 배가 없었잖아요. 배에 안 찼잖아요. 배심이 없었다. 배심이 없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된 분들은 지난주 일요일 넉가지 마피아 방송 다시 듣게 하시면 됩니다. 채팅창에 여기 물고 저기 물고 추했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다음에 다른 또 친구분과 함께 나오시면 저희가 아주 재글장을 씹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야너 아웃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주세요. 주변에 꼴보기 싫은 사람 킹받기 아는 사람 다 고발해주시면 저와 베디가 같이 공감해드리고 씹어드리는 코너입니다.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수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선정되면 선물 치킨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첫 번째 사연은 7581님이 보내셨습니다. 얼마 전 좀 이른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가족들과 부산 여행 중이었는데 여행 중에 회사 팀장님으로부터 톡이 계속 오더라고요. 난데 오늘 회의 있잖아. 그거 회의 자리 어딨어? 난데 거래처 담당 연락처가 뭐였지? 난데 공영메일 비번 좀 알려줘. 난데 점심 먹으려는데 회사 근처 콩국수 잘한 데가 어디라고 했지? 이러면서 계속 톡을 보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하나하나 답해드렸는데 가족들이 휴가 와서 뭐하는 거냐고 핀잔을 주길래 에라 모르겠다 톡 오는 거 씹고 대답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난데 왜 이렇게 답이 없어? 바빠 죽겠는데 톡 안 보는 거야? 아 네 그 지금 가족들이랑 뭐 하고 있어가지고 톡을 못 봤습니다. 급한 일이신가요? 연락이 안 되니까 답답하잖아. 다름이 아니라 거래처 김대리 연락처 좀 보내줘. 그리고 계속 문자 보내니까 손가락이 아파서 말이야. 뭔 일 있으면 톡 말고 전화할게. 휴가 중이라도 전화는 받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수고. 아 네 들어가세요. 아 휴가 이게 뭐야. 난데 핸드폰 사진 찍을 때 잘 나오는 어플이 뭐였지? 아 그때 알려줬는데 기억이 안 나네. 휴가지만 이 정도는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잖아. 아 예 그거 제가 사진 찍어가지고 톡으로 보내드릴게요. 네 그럼 끊습니다. 난데 내가 비타민 구매하려는데 저번에 배상환이 먹던 비타민 말이야. 좋아 보여서 어디서 산 건지 물어보려고 했지. 톡으로 링크 보내주면 땡큐. 아니 그거 물어보려고 휴가 중에 전화하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난데 휴가 중에 전화했다고 나 욕하고 그런 거 아니지? 놀다가 잠깐 전화 받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일 때문에 전화했다고 스탬플러 심이 어딨지? 찾다 찾다 못 찾아서 전화했어. 아 그거 제 책상 보시면 첫 번째 서랍이 있어요. 네 그럼 수고하세요. 아 짜증나 진짜. 난데 배상환 휴가 끝나고 복귀가 언제지? 회의록 정리해야 되는데 배상환이 하는 게 좋을 거 같아가지고. 복귀하면 회의록 좀 부탁해. 휴가 중에 이 정도 전화는 괜찮잖아. 그럼 재밌게 놀아. 내가 또 전화할지도 모르니까 꼭 뱃소리로 해놓고. 휴가 내내 톡하고 전화해서 내 휴가를 망친 팀장님. 이거 너무하지 않나요? 전화 꺼놓으면 꺼놓는다고 또 어찌나 뭐라고 하는지. 너무 킹받아요. 휴가 중에 톡을 보내는 것도 힘든데 톡을 제대로 답 안하니까 전화를 해버리네요. 이런 거는 근데 법에 걸리지 않나요? 이 정도면. 그쵸. 휴가 중에 휴가는 쉬라고 있는 건데 전화는 진짜 일전화도 안 별로 그러고 전화면 안 되죠. 휴가 중에 전화 같은 거 뭐 받아본 적 있으세요? 없는 것 같아요. 저 전화를 안 한 것 같아요. 첸티장에 난데 이거 트라우마 생길 것 같다라고 하셨고. 난데. 휴가를 간다. 그러면 철저히 외부랑 전화를 차단한 스타일이신가요? 그래도 받긴 받아야죠. 일전화 올 수도 있으니까. 휴가를 잘 안 가요. 그냥 집에만 있어가지고. 집에 있어요 그냥? 네. 그러면 전화받는데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니겠네요. 그쵸? 그쵸. 그쵸. 자 아무튼 이게 휴가라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완전히 외부랑 좀 차단되고 내가 완전한 휴식을 갔거나 여행을 하거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야 되는 때인데 그때 이제 자꾸 직장이랑 연결되면 이게 그냥 재택근무하는 느낌이잖아요. 그쵸. 근데 또 진짜 중요한 전화일지도 모르니까 받긴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받았는데 또 아무것도 아니고 약간 그러면은 좀 그렇죠. 그쵸. 김민주님 팀장이 휴가 갔을 때 똑같이 계속 전화해야 된다라고 하셨고. 자 그래 휴가 중에 자꾸 전화해서 킹받기 하는 팀장님 아웃입니까? 당연히 아웃이죠. 그쵸. 네. 당연히 아웃입니다. 그쵸 아웃이 맞죠. 아웃이죠. 저는 근데 사실 그 집에만 가도 그냥 전화 자체를 잘 안 받아요. 퇴근만 해도. 휴가가 아니라 휴가는 아예 안 받고 그냥 퇴근했을 때도 잘 안 받아요. 예전 직장 다닐 때 그랬어요. 핸드폰은 그냥 놓고서 그냥 집에서 뭐하세요? 그리고 무음으로 해놔요 저는 보통. 무음으로 해놓고 그냥 그럼 못 들었으니까 모르지 뭐 이런 느낌. 문자가거나 톡이 와도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문자 한 통도 안 해 주시는 거잖아. 아니 왜냐하면 쉬셔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퇴근하고 밤에 한 번 보내드릴게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막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해서 받기 싫고요. 알겠습니다. 자 샵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킹받게 하는 연기의 달인 연기 천재 지혜은 씨와 야 너 아웃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자 노래 날 때 지혜은 또 노래 부른다 라고 하신 분 있고 유재성 님이 휴가 중에 전화하면 반갑게 받나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윤은 님 전화는 언제 받아도 된다. 네 언제 받아도 기분 좋죠. 자 그렇죠. 누구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팀장님 전화랑 윤은 님 전화랑 다르죠. 다르죠. 배영 전화는 안 받을 뜻이라고 하신 분이고요. 아유 받죠. 전화 문자도 안 주시는데 전화라도 주실까요? 자 그러면 다음 사연 9218 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패션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괜찮은 아이템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꼭 우리 집에 놀러와서 제 물건을 가져가려는 킹받는 친구가 있어요. 야 니네 집 오면 구경할 옷이랑 신발이 왜 이렇게 많냐? 좀 봐도 되지? 어 뭐 그래도 되긴 한데 너 이 운동화 있었어? 이거 나도 사려다가 비싸서 못 산 건데 근데 너 이거 신어? 나 신는 거 못 봤는데? 아 그 좀 튀어가지고 잘 안 신게 되더라고. 그럼 나 줘. 나 줘. 네? 너 잘 안 신을 거면 나 줘 나 줘 나 줘. 안 돼 이거 갖고 있다가 나중에 신을 거야 안 돼. 그럼 그거 안 줄 거면 그 옆에 있는 운동화 나 줘. 이거 진짜 많이 달았잖아. 그러니까 나 줘 나 줘. 나 줘. 나 그거 내가 잘 신는 건데 그리고 뭐 묻었어 이거 봐. 안 지워져 이거. 그러니까 나 줘. 안 지워져도 난 잘 신을 테니까 나 줘. 나 주라고 나 줘. 이거 줄래. 아까 그 비싼 거 줄래? 이거 주는 게 낫지? 나 주라고 줘. 아 저 그 비싼 건 절대 안 되고 가질 거면 그 뭐 묻은 거 그거 가죠. 아싸. 아 진짜. 야 근데 너 남방이 왜 이렇게 많냐? 이 중에 안 입는 거 나 줘. 나 줘 나 줘. 못 봤는데? 이거 진짜 3년간 안 입는 거면 버려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버려. 네? 나 줘 나 줘. 아. 나 줘. 아이차. 알았어 나 그 내가 잘 안 입은 거니까 너 줄게. 이 모자 뭐야? 이거 나 줘. 이거 네 얼굴에 안 받는 색이잖아. 어? 이러면 나한테 잘 어울리지. 그러니까 나 줘. 어? 나 줘 나 줘. 어 그래 너 가져가. 어 가져가. 나한테 안 어울리긴 했어. 어 이 가방은 뭐야? 이거 왜 안 메? 너 이렇게 안 메 거면은 나 줘 나 줘 나 줘 나 줘 아 그거 가방끈 고장 난 거야. 끈 떨어져가지고 못 메고 있던 거야. 아 그럼 나 줘 고장 난 거면 내가 고쳐 쓸게. 그러니까 나 줘 나 줘. 나 줘 나 줘. 그리고 저 선글라스 다리가 좀 삐뚤어졌네. 그러니까 나 줘. 나 줘 저 바지 뭐야? 이상한 거 붙었네. 그러니까 나 줘. 나 달라고. 나 줘. 저 니트 뭐야? 살짝 안 맞겠는데? 그럼 나 줘. 뭐? 저 티셔츠는? 나 줘. 저 백 백은? 나 줘 나 달라고 나 줘. 안 주기도 뭐하고 주기도 뭐한 애매한 물건들만 딱딱 짚어서 달라고 조르고 주섬주섬 담아가는 제 친구. 매우 킹받지 않나요? 그렇게 가져가 놓고 또 잘 입지도 않습니다. 킹받는 내 친구. 어떡하면 좋죠? 이게 진짜 공포 특집이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진짜 공포다. 대본이 왜 이렇게 길어? 길다. 길다. 이야. 돈 줘러 맞서라. 돈 줘. 돈 줘. 너무 괜찮은데? 나 줘에는 돈 줘러 맞서라. 좋다 좋다.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어 근데 지혜은이 하니까 뭔가 귀엽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러게. 귀엽네. 자 아 이거 진짜 뭔가 나 줘 라고 할 때. 친한 친구가 근데 집에 와가지고 뭐 물건 이렇게 보고. 네. 너 이거 잘 안 쓰지 않나? 나 줘 이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어. 잘 안 쓰는 거면 줄 텐데. 아 그래요? 네. 근데 이렇게 계속 놔줘 놔줘 이러면은 주고 싶다가도 안 주고 싶을 것 같아요. 어. 필요 없는데 괜히 필요하다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너한테는 주기 싫다 진짜야. 이럴 것 같은데. 동생들이 달라고 하면 주나요? 동생들이 뭐 제 물건을 달라고 한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어 탐내더라도. 네. 어 그래요. 왜 이렇게 달라고 하면 주세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물건에 대한 욕심이 없기 때문에. 모자 놔줘. 모자 놔줘. 아 이거는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온 건데. 아 티셔츠 놔줘. 이것도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온 건데. 왜 안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주신다면서요. 아 그래요? 네. 왜 안 주세요. 주신다면서 왜 안 줘요. 아 이거는 그 가서 사온 거거든요. 물건의 욕심 없으시다면서요. 앞뒤가 다르잖아요. 뭔가 기념품이니까. 네. 그래요. 어 그래요. 아무튼 다음 회식 때 2차로 지은 씨 집에 가서 이거저거 달라고 하면 어떠냐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막 줄 게 없어요. 사실 저희 집. 저는 미니멀 라이프라 가지고. 다 버리는 스타일이에요? 다 버리는 스타일이에요. 음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버릴 거면 나달라고 하신 분이 있고. 버릴 거면 나 줘. 자 우리 집 놀러와서 내 물건 탐내는 친구. 아웃인가요? 아닌가요? 적당히 근데 탐내도 되는데 이렇게 다 놔주면은 좀 친해지기 싫어요. 그래요. 초대하고 싶지 않아요. 성재형 모니터 하나 놔달라고 하신 분이 있고. 놔줘. 뭐 필요한 거 있나요? 근데 혹시 진짜로? 진짜로요? 네.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모자요. 내 모자를 왜 가져가려고 그래?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왔다고 하니까 더 탐나네요. 안됩니다. 욕심 없으시다는 거. 다른 모자 드리면 안 돼요? 다른 모자? 뭐요? 다른 모자 뭐요? 모자 많으시잖아요. 찾아볼게요. 저는 모초킹이라고 모자를 잘 고르는 스타일이거든요. 진짜요? 네. 그때 선물해 주신 모자도 제가 잘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모초킹? 음. 자 그러면. 전화기 남는 거 놔줘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최다영 님의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썸남이 있는데요. 썸남이 있는데요. 아 이거 내레이션 난 줄 알았는데. 네 할게요. 저는 썸남이 있는데요. 굉장히 부드럽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며 매너있게 대하는 모습에 홀딱 반해버렸죠. 그런데 썸 탄 지 한 달이 되니깐 킹 받는 부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예은이 밥 먹었어? 배 안 고파? 우리 예은이래. 아 몰라 몰라. 우리 예은이는 배 안 고파 괜찮아. 그럼 목소리로 나 걱정해주니까 너무 괜찮아. 그럼 오늘은 우리 예은이 뭐하고 싶어? 우리 예은이는 공원 산책 하고 싶어. 음 그럼 우리 좀 걸을까? 다리 안 아파? 괜찮아? 근데 잠깐만 전화가 왔네. 음 여보세요? 음 지영이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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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영이 잘 다녀와. 잠깐만 우리 지영이? 지영이가 누구야? 음 나 아는 동생. 왜 뭐 문제 있을까? 아니 근데 아는 동생 맞지? 무슨 사이 아니지? 알았어 믿어볼게. 잠깐만 전화가 또 왔네. 여보세요? 어 지영이? 어 그랬어? 어이구 우리 지혜 잘했어. 오빠가 나중에 밥 사줄게. 잠깐만 우리 지혜? 밥을 사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지영이에 이어서 지혜는 또 누군데? 아 그 지혜는 학교 후배인데 왜? 우리 예은이가 왜 토라졌을까? 아니 토라진 건 아니고 학교 후배 맞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 맞지? 그럼 그럼. 우리 산책했더니 좀 더운데. 우와. 우리 예은이 커피 한 잔 사줄까? 저기요. 거기 미소가 예쁜 아가씨 주문 받아주세요. 여기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 부탁해요. 귀염둥이. 잠깐만. 오빠 왜 이렇게 친절해? 이 커피숍 직원분이랑 사귀어? 사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연인처럼 말해? 왜 이렇게 부드러움이 한도 초가하냐고. 왜 나를 질투하게 만드냐고. 혹시 이 직원분하고도 썸타? 아까 그 지영이랑 지혜도 썸타는 거 아니야? 우리 예은이 화가 안이 났구나. 이제 그만 화풀고 커피 한 잔 할까? 커피 흘리지 말고 조심히 마셔. 제 이름을 부드럽게 불러주면서 자꾸만 심쿵하게 만들고 낯선 여자들의 이름도 스윗하게 불러주는 이 남자. 킹만은 제가 이상한 건가요? 혹시 그 사람에게 썸녀가 여러 명일까요? 계속 이러면 아웃시키는 게 맞나요? 대본 왜 이렇게 길어. 삐지가 끝났잖아. 아 나 진짜 못 듣겠다잉. 베텐 8년 들은 중에 가장 역겹다고 하신 분이 있고. 일제시대 변사톤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정말 저도 힘들었어요. 귀에서 기름 흐른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여기 이렇게 완전 부드러운 느끼한 목소리라고 지시문이 있길래. 충실하시고. 살린 것 뿐입니다. 잘 살리셨네요. 진짜로. 역겹도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이게 후시녹음인가요? 별들의 천국 듣는 것 같아. 별들의 천국. 그래요. 근데 이게 썸은 확실한 거 많을까요? 썸남이 모든 여자들에게 친절하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라리 뭐 친절하면 좋은데 모든 여자들에게 친절하면 조금 질투나긴 하겠죠. 썸남인데 딴 여자들한테 전화도 친절하게 받고. 알바하는 여자분들한테도 굉장히 좀 뭔가 나긋나긋하고. 이러면 열 받나요? 받죠. 그러면 진짜 그런 생각 하긴 할 것 같아요. 나 썸 맞나? 나 썸 맞나? 그러면 모두한테 정말 재수없고 나한테만 친절하다. 그것도 싫어요. 그것도 싫어요? 그러면 인성 논란인 거잖아요. 인성이 안 좋은 사람을 만나기가 싫어요. 그럼 어느 정도 톤으로 가야 돼요? 그냥 드라이하게? 그냥 드라이하게 우리 예은이 우리 누구 이것보다 그냥 예은아 예은아 뭐 이러면서 그냥 그런 게 낫지 않나? 어 조영아 그래 알았어. 아 그거는 이건 너무 재수없고 몸이 건조하죠. 절묘한 그 톤을 찾아야겠네요. 절묘한 그 중간 톤이 중요해요. 비즈니스톤? 비즈니스톤. 음 알겠습니다. 그쵸. 모두에게 친절한 차은우 대 인성 좋은 배성재. 누굴 고를 거냐고. 모두에게 친절한 차은우. 이런 문자 왜 오는 거야? 그래요. 그러면 너무 착하고 순진한 남자랑 불친절한 나쁜 남자. 누구에게 더 끌릴 것 같아요? 너무 착하고 순진한 남자. 어 그래요? 네. 불친절한 나쁜 남자는 왜 만나기 싫어요? 음 그래요? 노잼이에요 근데. 너무 착하고 순진한데 차라리 그게 나아요. 노잼이에요. 내가 재밌으니까. 내가 웃기면 된다? 내가 웃기면 되잖아. 내가 웃겨주면 되지. 불친절한 나쁜 남자는 나는 싫다. 아 싫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어쨌든 썸남이라서 그나마 좀 손절이 가능한 건데 썸인지 아닌지 나만의 구별하는 방법이 있나요? 아 모르겠어요. 저도. 아 그래요? 네 썸 저는 근데 막 그런 거 안 해봐가지고 많이. 영화는 보러 갈 수 있다? 영화요? 네. 그거 썸이에요? 영화 보러 가는 거. 사귀자고 안 했으면 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썸이다. 그 정도는 썸 아니에요? 그 정도는 썸이다. 왜냐하면 사겨야만 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영화는 괜찮죠. 영화는 괜찮다? 영화는 사귀기 전에 볼 수 있죠. 데이트... 뮤지컬? 볼 수 있죠. 볼 수 있다? 네. 사귀자고 하면 썸. 아니 사귀자고 하면은 사귀는 거. 그 전까지는 썸.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자 이 정도로. 만인에게 스윗한 이 남자 아웃시킬까요?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닌가요? 아웃 정도는 아닙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고. 뭐 불친절한 나쁜 남자보단 낫잖아요. 친절한 게. 그래요. 네. 자 시크릿의 샤이보이 듣고 돌아옵니다. 배성재 10. 자 대세 지혜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웃시킬 만한 문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9163님 거 소개해 주세요. 옛날에 남친이랑 싸워서 당분간 연락 안 하기로 했었는데요. 갑자기 휴대폰 게임 하트 좀 달라는 게임 초대 땡톡 보내길래 열받아서 헤어졌던 기억이 나네요. 전남친이긴 하지만 너 아웃. 음. 이런 경험이 있나요 혹시? 그 하트 그거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 있었잖아요. 예전에 톡으로. 아 근데 무슨. 뭐 이런. 그게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근데 이제 싸워서 당분간 연락 안 한다. 요 뭐가. 브레이크 시기. 브레이크 시기. 싸워서 당분간 연락 안 하기로 했었는데. 그러면은 뭐. 그렇죠. 약간 화해의 손길일 수도 있겠네요. 진짜. 아 오히려 화해의 손길로 문자를 좀. 우리 다시 한번 얘기 좀 할래? 이렇게 얘기하기 좀. 좀 약간. 뻘쭘하니까. 오히려 이런 걸로 유쾌하게 보낸. 음 약간 이렇게 이렇게. 음. 하지만 추하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사실상 결투 신청 아니냐. 좀 진지하게. 진지하게 그래도. 연락 안 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보내면 좀. 뭐야. 이거 여기저기 그냥 뿌리는 분들도 있잖아요. 단체문. 단체문. 그렇죠. 단체로. 단체로 뿌리는 사람. 근데 거기다 날지 번호? 이래가지고 이제 열받을 수도 있고. 네. 더 열받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단지 하트가 필요했던 것 뿐이다라고 하실 정도로. 이때 이제 하트에 완전히 굶주린 사람들이 있었죠. 자. 전남친이긴 하지만. 이거는 아직도 생각해도 열받는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2651님꺼. 네. 재력 과시하는 친구가 제 차를 보더니 누가 차 긁어놀까봐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비싼 외제차라 항상 신경이 많이 쓰여서 스트레스 받는다네요. 아니 그럼 너도 국산차 사던가. 킹받는데 아웃시켜주세요. 이런 말을 한다고요? 이런 말을 실제로 입 밖에 내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게요. 되게 얼굴을 긁어버리자 친구를 긁어버리자 친구를 긁어버리자 친구를 긁자 라고 하십니까. 그러게요. 어떻게 긁어야 될까? 닥쳐 카푸어야 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재력 과시하는 친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차 얘기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엄청 과시했나 봐요. 이렇게 근데 과시하는 그 얼마나 돈이 많길래. 그러게요. 원래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은 또 과시 안 하죠. 네. 또 진짜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겸손하고 그래요. 그렇죠. 오히려 잃을 게 많기 때문에 오히려 잃는 척 안 합니다. 얼굴 과시가 안 돼서 재력 과시한 거다라고 하시면 있고. 그럼 뭐 과시해도 될 것 같긴 하네요. 차 욕심은 없으신가요? 저번에 주차 주제 나왔을 때 차에 대해서 얘기도 잘 거의 못하신 거 보면 차는 어떻게 관심이 없으신가요? 제가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도 할 줄 알게 되면 내가 뭐 좀 몰아보고 싶은 차 SUV 아니면 세단 아니면 조그맣고 예쁜 차? 저는 SUV. SUV? 큰 거? 큰 거. 오 그래요? 네. 안전하잖아요. 뭐가 안전. 만약에 사고 나도 나를 지켜줄 것 같고 그러잖아요. 아 끔찍하니까?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5542님 거. 지하철에서 코딱지 후배던 아줌마. 그리고 아들이랑 큰소리로 통화하시더라고요. 너무 비매너라 아웃. 좀 외쳐드리고 싶었어요. 두 분이 생각하는 대중교통 최강 빌런은 어떤 타입인가요? 대중교통 탔을 때 스트레스 사람 때문에 받는 경우가 많죠. 많죠. 저도 한때 학교 다닐 때 맨날 지하철 타고 다녔잖아요. 아 근데 정말 비매너가 비매너이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큰소리로 통화한다거나. 요즘은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나마 이제 통화나 시끄러운 것들은 어떻게든 차단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나도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자리 차지하는 거. 자리 차지도 그렇고 저는 그거. 막 이렇게 밀치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막 이렇게 밀치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K 어르신들은 사람을 이렇게 미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밀고 나가요. 손으로 정말 그냥 밀어요. 진짜 미세.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이렇게 미세요. 미시는 분도 있어요.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이제 비켜드릴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밀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가끔 버틴 적도 있습니다. 화가 나서. 아 그래요? 버텨져요? 네? 버텨져요? 저는 무게가 있잖아요. 그럼 어? 아유 비켜봐요 이러면서. 그분이 힘을 줄 때는 안 밀리고 하고 버틴 다음에 그 다음에 비켜드립니다. 내가 비킬게요. 이런 느낌으로. 인성보수라고 하신 분이 있고. 만근추라고 하신 분이 있고. 저형 빵을 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지하철에서 회 드시는 어르신 본 적 있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회요? 지하철에서 어떻게 회를. 아니 술 드시는 분은 저 본 적 있어요. 진짜요? 술을 이렇게 따라서 드시는 건 봤어요. 꽤 봤어요. 전 못 봤어요. 술을 꼭 그때 드시는 분이 있고. 근데 이제 회를 드시는 분은 못 본 것 같은데. 그러게. 회를? 너무 신기하다 회를. 그러니까요. 자 은근 구경하는 거 재밌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쪽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배성재 10. 야너 아웃. 지혜은 씨랑 함께 했는데요. 채팅창에 예은이랑 있으니까 시간 순삭이네. 예은이 화장 연하게 하니까 너무 예뻐. 우리 예은이 스케줄 많아서 재미있겠다. 우주주체즈 많이 오네요. 어머 왜 그래. 왜 그러는 거. 고정 멤버들한테 이런 따뜻한 문자들이 잘 안 오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요. 천애라고 하신 분이 있고. 감사합니다. 간할단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지할단이 아니라 왜 간할단일까. 자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또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너무 금방 가는데요. 저는 한 시간 반 해야겠어요. 한 시간 반을 하겠다. 배텐 시간을 늘려야겠네요. 늘려야 돼. 뭐야. 꼭 속이 다르는데 왜 불러. 자 GNS 다음 주에 뵈요. 네 다음 주에 뵈요. 야한국 오세요. 끝곡 소개해 주셔야죠. 끝곡 장나라 스윗디 림 들으면서 다음 주에 뵈요. 야한국 오세요.